이 드라마는 정말 과소평가되었어요.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지만 정말 좋아요. 굉장해요. 확실히 2020년의 최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드라마는 K-드라마에 대한 스티그마 때문에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드라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놀랍고 경탄할 만한 줄거리와 훌륭한 배우들의 앙상블입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에 대한 평가가 너무 저평가된 것 같아서 이 드라마 소개들과 비슷한 글을 쓸까 생각 중이었어요. 나는 야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들은 끝까지 나를 계속 참여시켰어요. 솔직히 내 최고의 슈 중 하나예요. 톱티어 드라마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만 합니다. 게다가 OST도 정말 대단해요. 정말 좋은 쇼네요. 난 그걸 받고 매 순간마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적당하고 캐주얼한 쇼음일 거라고 기대하며 이 드라마를 시작했죠. 내가 8점으로 평가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즉 나쁘지 않지만 최고는 아니야. 하하 내가 틀렸어요. 이 드라마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경이로운 연기는 차트하고 내 말은 그 출연진들을 봐봐요. 그들이 환상적으로 해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야구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공연을 즐기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쇼는 실제로 스포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를 훌륭하게 만든 것은 캐릭터 중심성이 강했다는 점이죠. 야구 기본을 이해하기 때문에 야구 경연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행복해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들과 함께 상처받죠. 각각의 캐릭터들은 매우 특별했고 작가들은 작가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죠. 여러분이 전혀 개의치 않거나 여러분이 싫어하거나 아님 응원할 수 있도록 만든 캐릭터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술이죠. 직원들 간의 유대감과 야구팀 간의 유대감에 중독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여곡찰 그리고 그들이 무에서 팀을 구성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짜릿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라마 내내 정말 멋진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이 캐릭터들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절망적인 꿈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들이 시즌2를 만든다면 좋을 거예요.